이히 유물 케르벨 케르벨 운동이나 해 정말 현실이 가장 놀라워 픽션보다 역시 논픽션이지 은행그룹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은행 아니 체력타 어디간 은행 잊어본다 아니 뒤 뒤 1을 지어본다 저거 한대만 때리는게 어떨까 뒷백터 전경기 경기도민유물 무릎 아니 팔꿈치구나 이펙트가 사족보행을 했다면 무릎이 엮였겠지 쥐기 다시 손님의 힘을 빌어 아 방열판 아 방열판 아 아니 아니 아유 디넘역 yah 이제 스티플레이션을 디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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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 키레오 AR판 개 아깝네 그 뭣이냐 전경기니까 전투 많이해 다가오 왓 뭐요 파격수비 더럽게 많네 어 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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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아니오 엘리트 가자 아니다 모르겠다 그래도 엘리트 가야되는거 아닌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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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게 뭐야 3 3 3 3 3 공바 아 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 뭐 액트2가 엘리트만 쓴 것도 아니고 일반목 간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애 어 유타 따봉 살려주세요 살려는 드릴개 드릴크랩 파로시 내가 감히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 순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편리함이 있다면 위험성은 증대하죠 어 수뇌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 어 무지개다 병공지능 꼬끄미 꼬끄미 결함은 잠꾸러기 죽어도 디펙터가 약해서 죽은거고 이기면 스네코 덕이니 스네코는 질 수 없는 싸움인걸 모든걸 떠안은 디펙 터 나 디펙터에게 모든 죄를 씌우시오 악역은 익숙하니깐 운동 열심히 애 나눠 놓으니까 세긴 세 디크 나이트 아유 삼코 아유 이게 뭐야 이 썩을 그램 린자씨가 내가 놀아봤다 액트2는 다른 캐릭터인데도 엘리트기네 하나 임하기 어려운 이유 어려워서 챕터 2 어휴 이게 뭐야 일에너지만 더 줘 이건 창의적인 인공지능이야 후사를 이겨 후사 반드시 죽인다면 오이도라 들어왔다 160 176 192 무라사키 1 빡 볼풀 강화왜함 헤리타나 둘 두..두마리밖에 안되나? 두마리밖에 안되네 전경기라 전투 많이 하는게 나을거같은 방열판도 먹어야되고 두마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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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그런 냉불 소비불 소비불 뭐 축전기 찾는다 치고 밀집은 챙겨야지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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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하우스 아 그다 내기 바위모 부적?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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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기로 잡으면 되지 전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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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드 컴드 축전기는 언제 줄 심산이지 전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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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부채술로 늘려야 된다. 카드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왜 안나오는데 대체 선택지가 정말 많군 아니 선택지 한개가 많은건 뭔데 그래 1은 1버퍼와 같으니 큰 수치이다 에너자이저 힘 1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채술로 늘려야 된다. 구채술로 늘려줄건데 언제줄거냐고 지금 망할 약정품으로 가져봐 디펙트 무료 다운로드 약화가 날거같은데 피관리는 잘했는데 전투 이렇게 열심히 하고 대기완성이 안되는건 정말 아니 파빈개 열심히 했잖아 눈충전기 다운로드 뭐 아 소스 아휴 다 삼구요 그냥 아휴 다 삼구요 그냥 아휴 다 삼구요 그냥 하나를 위한 모두 방어도 방어도 진짜 짱 많다 음 음 내 28 에너지 내 200 방어 네 내 버퍼 내 1된 마금 다운로드 다운로드 내 2된 마금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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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개허접이네. 근데 디펙트도 만만치 않은 허접이지 않은가. 웨다삼? 이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 창의적인 인공지능 디펙트의 끝없는 강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온다 죽어버리렴 2,3 선택지가 정말 많군 와 정말요 포션 바꾸는게 나으려나 밀집이 지금 아니면 약화 빼고 폭포 넣어서 상의적인 인공지능 두번쓸까 모르겠다 포션 뭐가 제일 좋지 약화는 들고 가는게 좋을거같은데 60방어 60방어 였던것 60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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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를 위한 모두 자나를 위한 모두 대세네 디펙트 퍼포도 안빠졌네 근데 왜 포션 안주니 망할 놈아 포션 안주니 피가 경기 나온 건 정말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러시죠? 쓰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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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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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워나? 이겨다. 제3화 끝. 심정지. 심정지. 역시 손님이야. 범상구전 손님. 힘. 눈깔특. 전경기. 13. 5힐. 빌기특. 빌기특. 강란감임. 난감하군. 빌기특. 빌기특. 빌기특.